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이명웅의 첫 번째 정규앨범 I am Hero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뉴스지만 스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명웅의 첫 번째 정규앨범 I am Hero의 선주문이 120만장을 넘기고 초동판매가 100만장을 돌파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최고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규앨범의 수록곡 12곡 중에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가장 폭발적이다. 인기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 하루 만에요. 여기 보이시죠? 106만 뷰를 돌파한 거에요. 1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1일 전에 업로드 됐는데 조회수가 106만 뷰를 보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명웅의 구독자가 134만인데 어제 업로드 된 거에요. 2022년 5월 3일에 업로드 됐는데 조회수가 106만 6,014회의 비율. 지금 시간이 볼게요. 4일 오후 6시 현재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100만을 돌파해서 106만 뷰를 보이고 있다. 폭발적인 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모습인데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지난해 3월 9일에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의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9일에 업로드 됐는데 10일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한 거에요.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유튜브 조회수 증가하고 이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유튜브 조회수 증가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뮤직비디오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조회수가 1년 전에 업로드 됐는데 5,460만 뷰를 찍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정규앨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늘 도망가보다는 더 폭발적인 조회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한 것은 3일 만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공개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불허전 이명웅 사랑은 늘 도망가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 3일 만에 돌파를 한 거예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하루 만에 그리고 자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또 하루 만에 이렇게 107만이 됐네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에 벌써 1만 뷰가 늘어난 거예요. 종전에는 106만 뷰였는데 107만 뷰로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이명웅의 정규앨범 I am here all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 12개 수록곡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의 이 신곡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규앨범 수록곡 12곡 중에서요 뮤직비디오가 있는 노래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우리들의 블루수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유튜브 안에서 조회수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신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의 정규앨범 I am here로 가지고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뮤직비디오 영상이 유튜브 안에서 하루만에 백만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